조국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왜 그에게만 유독 특별한 대우를 하는가? 장관직에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검찰에 소환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에게만 유독 특별한 대우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경에 찬 사람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응하는 조국의 태도를 보면서 왜 그는 그토록 끝까지 특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대다수 공직자들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소환 대상자, 소환일시, 귀가시간 및 죄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책임과 국민의 알걸리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공개 소환 제도와 검찰 포토라인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따라서 대검이 10월 4일부터 폐지시킨 제도입니다. 당시에도 조국을 의시한 특혜성 조치다는 그런 비난이 일컬었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조국의 처인 정정심이었고 두 번째 수혜자는 조국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까마귀 나자 배에 떨어진다는 옛말처럼 국민들의 눈에는 공직자에 대한 공개 소환 제도의 폐지와 이에 따른 수혜를 본 조국 부분은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검찰 수사를 대하기. 앞서 수감되었던 조국의 처 정정심과 조국의 동생은 검찰 수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일반인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가능한 검찰 수사 미루기, 가능한 검찰 수사 거부하기, 병을 핑계로 수사관 긴빼기, 조서일기의 시간 태반 보내기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정정심의 경우에는 15개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응한 조국은 그야말로 조국스러운 혹은 조국다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 검사는 민간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만든 질문지에 따라서 질문을 던지고 조국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차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판단으로 현재 15개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정심과 조국이 공범관계에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국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조서에는 질문 내용과 진술 거부권 행사 내용만이 기록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빙권은 행사 소송법상 모든 피의자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묵빙권 행사가 최선책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이런 행위가 예사롭지 않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든든한 뒷병을 갖지 않고서는 누구도 묵빙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는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정과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대다수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친구는 끝까지 특별 대우를 받는구나, 끝까지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런 분노를 자아낼 것으로 봅니다.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그의 진술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이 어느 정도의 객관적 정보를, 정거를 확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앞날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조국 사태는 보호해주고 말고의 문제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